이걸 즐기고 있습니다 오이씨 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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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이씨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알겠어 스타트 버튼 뭐야 그래 이건가? 아 저건가 잘못 눌렀다 그렇지 자 저는 HD 화면으로 보이는 파스터보드 2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동 오는 거 느껴지죠? 진동 오고 그렇지 야 이 자식아 리로도 아주 잘되고 자 여기는 지금 게임 난리 났고 난리 났고 저는 여기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보았냐? 누구누구 너도 너도 줄게 그렇지 야야야 안돼 아 아 죽었네 하우스 오브 데드 HD 버전입니다 그냥 파질이 되게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추라 자 이런식으로 딱 게임을 즐기면 될 겁니다 야 이 도깨구리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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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되게 어렵나요 뭐야 어디갔어 왔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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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너무 아픕니다 지금 동이성 찍으라 이거 게임하라 아우 자 이런식으로 딱 게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즐겼고 자 여기는 또 게임 구경하고 있고 자 여기는 뭐하고 있고 자 여기는 제가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박모 어 아 이거 아니다 어 박모? 박모? 박모를 한번 해볼까? 박모 게임 한번 해볼까? 저 에스파스까지 키는데 에스파스까지 키는데 어 아 이거 껐다키고 딴거 해볼래 여기 껏다키는거는 어디갔냐 밑에 있을거 있죠 밑에 밑에 여기서 껏다키는거를 만들어 놨다 아 여기있네 딱 키면 이거 지금 현재 160일 핫핵 핫핵 할겁니다 와 자 실기를 즐기는 이 느낌 자 메탈 슬로그도 있고 에어로파이트도 있고 타무랑 쇼다운도 있습니다 타무랑 쇼다운보면 알겠죠 얼마나 좋은건지 자 사진이 완벽합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? 아 이 스케일라인 보이시죠? 자 자 이런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동전을 한번 넣어볼게요 동전을 한번 넣고 자 동전 넣고 사무랑 쇼다운 시작 화질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화질 진짜 좋은데 자 제가 잘하는 시라누이 겐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하고 자 여기는 지금 방법 플레이 되는데 화질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표현할 길이 없는데 자 이런식으로 게임을 한번 볼게요 아이씨 자 오덕들 자 오덕들만큼이자 내가 지금 뭐하는건가 나도 모르겠다 이걸로 끝냅니다 안녕